진짜 이게 수목당 뭐하는 짓이야 굽기 전에 이런 경험은 못 살걸? 가장 쉬운 필리핀 음식 그리고 가장 어려운 필리핀 음식 근데 이것도 필리핀에서만 먹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먹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필리핀에서는 룸비아라고 해요 룸비아 뭐 소스는 없나요? 오빠 그럼 처먹어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으세요? 아니 없습니다 뭐하는 거야? 앉아 일로 엄청 놀랐네 그전에 입에 쳐놓고 기분이야 어디야 빛이야 안 돼 안 돼 여기 까야 돼? 이거 진짜 맞아? 진짜? 하고 있어 진짜? 국물을 먼저 먹어야 돼 국물이 있어 국물이 없으면 먹지마 물이 없으면 죽겠는데 완전 하얀색 그거는 먹으면 지우개 같아 지우개 그걸 잘 안 먹어요 지우개를 먹는다고? 네 유 미스 이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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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개 나 왜 이렇게 커 지우개 장난 아니야! 싫어 싫어! 야 가을이 먹고 있어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렇죠? 그냥 유정란 유정란 맛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 알 낳잖아요 근데 여기는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여기는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근데 이게 더 고소해 이게 훨씬 고소해 먹었잖아 뼈다귀가 없네 아 이거 두개 먹으면 안된다 얘는 좀 컸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거야 이게 진짜 어려운거야 근데 이게 필리핀 사람들도 검은거는 안먹는 사람들 되게 많아 저는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이건 상당히 난이도가 쉬운 발룻이었다 원래 좀 오돌뼈도 씹히고 털도 좀 같이 먹고 이래야 좀 제대로인데 난이도합니다 오 나는 괜찮았는데 괜찮았어요? 근데 좀 보면서 먹으면 조금 힘들고 김치나 뭐 초고추장 요런거랑 같이 먹으면 먹을만하지 저는 중국에서 뱀껍데기 뭐 이상한거 많이 먹어봤는데 뭐 오리 뭐 간 그 다음에 뭐 쓸개 막 이러고 많이 먹어봤는데 먹기 전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해주는데 먹고 나서 얘기를 해주더라 나 못 먹어 나 못 먹어 나 먹었어 그냥 되게 부드러운 달걀 노른자를 먹는 맛 내가 볼 때는 좀 더 단백질화가 된 거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계란 노른자보다는 훨씬 부드러워 노른자와 콩자와 섞인 정도 그 부분은 조금 자 먹을 수는 있다 근데 굳이 찾아 먹겠다? 가장 영양이 엄청 돼 있어 가장 영양이 엄청 돼 있어 내 돈 주고 사먹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테니까 가서 먹읍시다 그러면 먹는데 사람들마다 틀려요 어느 사람마다 아 고생하십니다 자 신발 신발 필별로 건배 필별로 건배 오우 잘하네 나 따가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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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거 갖고 와서 다시 찍어야 돼 너무 쉬웠어 너무 너무 안 먹었어 다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다 먹으면 아니요 나도 남는 사람 우리 comple 남은 생활 Point